본격적으로 우리 판매대회 관련해서 좀 회의를 해볼까요? 신화 씨 중국 쪽은 어떻게 되어있죠? 정부장님 저 중국 하이햇을 다 준비 되었습니다 아 그럽니까? 퍼민스타러에서 오픈하켓습니다 오픈하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 맡고 있는 사장입니다 중국을 맡고 있는 사장 지사장을 줬더니 자꾸 사장이라고 지사장인데 지가 사장이라고 자꾸 사장이면 본부장님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제가 맡길게요 맡긴다고 하시는데요? 본부장님한테 중국 시장을 맡긴다고 하시는 거예요? 조금씩 제가 맡길게요 사장이라서 시키는 건가요? 그렇죠 저희와 굉장히 영광이죠 일단 그런 큰 곳하고 같이 계약을 한 건가요? 체결을 한 건가요? 네 멋있다 갑자기 신화 랜드의 이런 추진력은 못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 예슬림이고 따라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계예요?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MD들이 다 유명하잖아요 저는 글로벌 MD의 희미를 믿고 승호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죠? 저도 특별한 것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판매대회 만나보세요 네 판매대회 만나보세요 네 신월 MD에 워낙 욕심도 많고 준비성도 철저하고 자신감도 있다 보니 100점 주고 싶습니다 각 나라별로 어떤 점을 강조해서 팔 건지 한 30초 정도씩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? 네 좋아요 판매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각 나라 MD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좋은 거 같아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리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리 안나입니다 안리 안나입니다 저희는 이 바블르 파크를 구매합니다 네 이 파크는 여성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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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도 모두 사용합니다 이 파크를 구매합니다 바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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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清 안녕하세요, 중국입니다. 오늘은 오늘의 주요 제품은 파로,睫毛膏. 이睫毛膏은 정말 좋아요. 오 마이 갓! 이 제품을 못 구매해? 빨리 구매해! 오 마이 갓! 이 제품은 너무 좋아요. 성격이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. 아직 기다려? 아직 기다려? 자, 매진 됐습니다. 매진 됐습니다. 매진 됐습니다. 이 정도예요? 너무 무서워요. 주문이었어요, 생각났어요.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쇼호스트였어요? 저는 그냥 중국 유명한 판매하는 사람으로 따라했어요. 혹시 오 마이 갓 그 유행어 하시는 분? 뭐 혀가가 되게 노랄 때 이렇게. 혀가 너무 혀죠? 혀가 너무 혀가죠? 혀가 너무 혀가죠? 오 마이 갓! 이런 마스카라 있네요. 빨리 사요. 유명한 왕홍 분이 특히 오 마이 갓이라는 유행어를 사주시고 아 진짜요?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 거 하고 따라했는데 본인이 더 잘 팔 거 같습니다. 짧은 시간 안에서 가성비랑 효과랑 제일 5분 정도 안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부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. 말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 같아요. 그렇죠.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빠르게 설명을 다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빨리 사버릴 거 같은데 네.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거 활인가가 없어질 거예요. 조금 무서워요. 거의 마지막에 보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. 안 사면 화가 나네요. 안 사겠습니까? 사! 사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사진을 찍어 와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요.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게 나온 게 이런게 PROOP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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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많이 자우만 하면 더 예뻐요.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. 제품 제품을 보관해 보면 정말 적용하다고요! 여러분 같이 기다려 주세요! 여러분 감사합니다! 매진 대표십이 매진 대표입니다! 정말 뭘 하는지.. 다들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죠? 매진 진짜 베트남 사람도 있네요. 아 베트남 사람이저요. 맞아요 맞습니다 해설! 베트남을 너무 잘했어 BTS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이런 마케팅에 딱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십니다. 근데 뭐 그냥 연습만 했는데도 이 정도면 전혀 걱정이 없네요. 확실히 우리 MD들이 대단한 거 같아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진짜로. 오늘 새로운 능력을 또 발견한 거 같습니다. 어떻게 해요? 한번 해보겠답니다. PP 해보세요. 처음부터 봤지만 난 일반 토끼가 아니야. 나는 바로 명품 영국 토끼. 잘 봐 어때? 들고만 있어도 명품이지.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. 그럼 빨리 사. 네, 네, 네. 아, PP 스타일. 확실합니다. 그렇게 생각해. 살짝 PP는 여자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걸크러쉬 그런 여자의 강인함을 좀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토끼니까 신선하잖아요. 맛있게. 나이스. PP. 하트 좀 내요? PP 굉장히 만족스럽답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씨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.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네. 약간 그런 10초 반고 느낌으로 이렇게 각자 조금 짧게 짧게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오 마이 갓. 신선하 봄 아들 동심아. 피슈 마이 야 마이. 더는 있나요? 레나, 비카 비카이 주루 Mona 구 Prize 세 δ Broise awesome awesome 세 원 에하 못해라 sten cui 아니 이렇게 한 마디씩만 해줘도 3개 국어가 4개 국어가 그럼 이렇게 앞으로 도움받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 미래 씨 도움받으면 될 것 같아요. 정 주세요. 이만에 더 하세요. 탓듀보이, awesome! awesome 탓듀보이! 이만에 더 하세요. 아니 이렇게 한 마디씩만 해줘도 3개 국어가 그럼 이렇게 앞으로 도움받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미래스장에 도움받으면 될 것 같아요. 정주세요. 본부장님 통해서 당할 것 같아요. 침침해요. 확실히 각자의 판매 스킬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장점을 좀 살려서 우리가 판매데이 때 한번 제대로 판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판매데이 제가 제일 잘 바를 거예요. 자신 있습니다. 지진카 입니다. 문제 없습니다. 파이팅. 저희가 판매데이를 앞두고 리허설 개념으로 한번 해봤는데 우리 MD도 너무 잘해서 어떻게 그렇게 즉흥으로 했는데 그 30초를 꽉 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전혀 걱정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우리 제품에 너무 저도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판매데이가 기다려집니다. 처음에 됐어요. 정천렉은 1세제는 이거 엄청 유명한데요. 분명히 해 봤을 거야. 안 해 봤어야지? 진짜 이상해. 아 큰 거울 없어서? 있었으면 했다 이거지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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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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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 오우 샫 coeur 오 와고요 오우 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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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림핏, 토니모리, 쇼킹 가라, 마스카라입니다. 마스카라. 토니모리 마스카라의 노력입니다. 많이 다 하고도 남겠는데요? 하얘지죠. 우와, 수고! 이번에는 제가 출연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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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